와, 오리건 선거가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준비되고 있는지 이제 막 알게 되었습니다. 기분이 좋네요. 투표용지는 모든 활성 등록 유권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그리고 선거관리 공무원은 좀비가 일을 망치지 않도록 다른 주와 협력합니다. 올해는 죽은 사람이 투표하지 않습니다. 다른 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한 사람들도 투표할 수 없습니다. 유권자가 주소를 변경하면 공무원이 등록, 언제든지 내 정보를 찾아보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전 아스토리아 콜럼에 올라갈 겁니다.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